아 오늘 아내가 제육볶음을 안대는데 이 김치는 왜? 아빠가 봤어요. 제육볶음 아 제육볶음에 이거 넣게? 응 이거 묵은지인데? 아 도네 유도마 응 이거 진짜 제대로 익었어 응? 와 근데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니야? 구가? 응 많이 넣어 많이 넣어 남은 어떻게 해? 다 못 먹으러 오 긴 분이 이거네 응 야 이거 한 5kg 되는 거 같은데? 엄청 무겁네 어우 난 길어정 많이 끓일까? 응 가자 아 사장님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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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육볶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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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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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 닦게? 랑어 기름 응 어우 지금 약간 얼어있네 응 피물 빼야 돼 응 피물 빼야지 응 피물 빼야지 구가 이게 부위가 어디야? 돼지? 저거 뭐? 깃다리? 사이소 삼겹살도 하는 게 맛있지 않나? 응? 삼겹살로 하는 게 맛있지 않나? 삼겹살로 하는 게 맛있지 않나? 아 기름 많아서? 응 idos disguise 삼겹살로 하는 게 맛있어 응 삼겹살로 하는 게 맛있다 물기 많지 물기가 없어야 해 응 물기가 없어야 해 후추를 돈말로 파는게 없더라구 이게 없더라구요? 이게 없더라구요? 이게 좀 넣어가지고 고쿤캡티 추워해 오늘 여러가지로 돈 주시네 후추가 이정도는 들어가야돼 오케이 좀 재워놔야돼 사이파 갈라야 양파 대파 이렇게 세개만 들어가? 오늘 어떤 음식이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아 이장미 잘잘잘 리오마 리오마 이제 양념장 만들어야되는데 요정도? 아니 고추장 됐어 그만해 그만해 응 반통을 다 써버린거 같은데 맛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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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젓 응 됐어 됐어 달아 다큰강하이 마지막은 이건 다 넣어도 돼 세블럿 국가 오늘은 미연 안 넣어? 안 넣어 뭐해 한국사람 안좋아해요 한국사람 안좋아해 댓글에 하도 미연을 많이 온다고 뭐라하니까 안 넣네 야 이거 소스 제대로다 고추장 그새 우리 할머니들 많이 오셨네 하하하하 어디서 가? 자 왠이 거 카우 마이말로? 마이말로 아 아 란 아 란 아 아 잘 드시는 할머니가 손녀가 태어났다고 못 오신다는 아 이장미 하하하하 우리 다 백 아 수아일라요 수아일라요 화력이 좀 약할텐데 아 김치 김치 아 잘 남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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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국에서는 참기름으로 잘 사용을 안 하더라고 참기름을 ius 남은 우리 이장님께서 도와주시네 남은 나 그 안 merged 이거 언제 그래, 따오야 이따가 이거 언제 익어? 숯불로 여러가지로 도움을 주시네요 선풍기로 화력을 올려주네요 싹싹 긁어주시네 불이 약하니까 이제 좀 불화력이 높아졌네 맛있어? 이제 숯불로 볶음 내 침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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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로이 아로이 제대로 됐다 응 제육볶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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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손님 많네 손님 많이 해가지고 괜찮을 것 같아요 오빠 털라요 제육볶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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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콧가리도 같이 먹어 저희도 같이 먹어요 티슈 오늘 고생했어 응 안 매워? 안 매워? 잘 드시네 나도 한번 일단 돼지 냄새가 하나도 안나고 한국택당이랑 거의 싱크로의 99% 와 진짜 맛있게 했네 우리 학생 띵러 가 띵러 가 다 뒤졌어 이거 우리 거고 이제 우리 어머님들 한 봉지씩 이제 우리 어머님들 한 봉지씩 이렇게 칼이? 칼이 다이 짝밭 삼십밭 삼십밭 아 이장님 다 지셨어 아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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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아하하하 아하하하 우리 이장님은 특이하게 많이 밥까지 싹싹 삐었네 조금 남더라도 탐이 여유되고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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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깍두기까지 다 드셔버리네 그냥 사이 데려가자 아 깍빠 나가 서연이가 요새 학교 적응을 잘하는 것 같아요 친구들도 많이 생기고 응 가방 가방 내 서연이 좀 싸우니까 큰 거 응 서연이 거 어떤 거야 서연이 학교에 재밌었어 재밌었어 응 선생님 좋아 좋아 응 가자 서연이도 음식 만드는 거 좋아해가지고 이거 계란찜 응 옥수 옥수? 이거 빵도 빵? 너무 맛있다 응 너무 맛있다 이것도? 이건 뭐야 양상 이거 오이 오이 이거 오이야? 비슷하게 생겼다 아우 여러분 구독 부탁드립니다 먹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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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자